도서관 할배의 춘삼이 내 친구 중에 춘삼이라고 아주 깡막힌 친구가 하나 있어 양말은 체구에 검정불태 안경을 썼지 이젠 나이를 먹어 머리가 하얘지긴 했지만 그래도 성질은 여전히 깐깐하단 말이야 춘삼이 이 친구 젊어서부터 도서관 사소로 일했으니까 한마디로 평생 책더미 속에서 살아온 셈이지 춘삼이 하면 이쪽 세계에서는 전설로 통해 좌우지간 이 친구가 일하는 동안 만큼은 분실되거나 미반납으로 처리된 책이 한 권도 없었거든 언젠가 한 번은 누가 책을 대출했다가 반납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글쎄 그걸 5년 넘게 추적해서 기어이 받아 냈더군 주변에서는 너무 고지곳대로 한다 깐깐하다 불친절하다 뭐 이런 불평도 많았지 하지만 도서관에서는 춘삼이를 좋아할 수 밖에 없잖아 어쨌거나 원칙에 충실하고 성실한 직원이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한갑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도서관 사소로 일할 수 있는 거겠지 가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그렇지 춘삼이가 숲속 도서관에서 일할 때 얘기를 할 참이야 숲속 도서관은 말 그대로 숲 한가운데 지어진 아주 아름다운 도서관이었어 마치 풍경화처럼 한적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 그런데 하루는 곰 한 마리가 춘삼이를 찾아온 거야 할아버지 책을 빌리고 싶은데요 이 말을 듣자마자 춘삼이가 뭐라고 했게? 도서 대출 카드가 있어야 된다 전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럼 하나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곰한테 도서 대출 카드 신청서를 내민 거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같은 걸 적으라고 말이야 이 곰은 적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울상을 지었지 당연하잖아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곱게 보고 나서 좀 꼭 반납할게요 도서 대출 카드가 없으면 책을 빌려줄 수가 없다 곰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런데 춘삼이 이 친구는 곰을 그냥 그대로 돌려보냈어 규정대로 처리한 건 맞지만 그래도 좀 너무하지 않아?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곰 녀석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다음날 아침 도서관을 문을 열자마자 총설모 한 마리가 오독하니 서 있었거든 책을 빌리고 싶어 총설모가 말했어 도서 대출 카드가 있어야 된다 그냥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어차피 요즘은 책 읽는 사람도 없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 책을 그냥 저렇게 꽂아주면 뭐예요? 아따 청설모 이 녀석은 곰보다는 좀 똘똘한 것 같구만 하지만 춘삼이한테는 역시 상대가 안 돼 책을 빌리고 싶으면 도서 대출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냥 빌려주는 건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야 그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청설모도 그냥 포기하고 말았어 녀석은 고집불통 영감탱이라며 투설내며 숲으로 갔지 그런데 다음날 아침 문을 열었더니 이번엔 고슴무치가 서 있지 않겠어? 그 다음날에 두서지 또 그 다음날에 너구리 여우, 멧돼지, 산또끼 하여간 끝도 없이 찾아와 귀찮게 구는 거야 천하의 춘삼이도 이제 슬슬 지치기 시작했어 동물들 때문에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업무에도 차질을 비둘지 모르잖아 자 이제 어떡한담? 춘삼이는 이 문제를 놓고 며칠을 고민했어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장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지 동물들을 위한 도서 대출 카드가 필요합니다 도서관장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할 말을 잃고 말았어 이 영감이 대체 왜 이러나 하는 표정이었지 아무튼 관계기관장들과 만나서 토의해보겠어 대충 이렇게 알바부리긴 했지만 도서관장은 춘삼이의 정신상태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지 그런 와중에도 숲속 동물들은 매일 아침마다 춘삼이를 찾아와 돌라댔더랬지 처음엔 한 마라씩 오더니 나중엔 아예 떼를 지어 몰려왔어 마치 시위라도 버릴 것처럼 말이야 춘삼이는 정말 귀찮아 죽을 지경이었지 동물들을 위한 도서 대출 제도를 만드는 중이라고 설명하긴 했지만 그게 어디 통하겠어? 그럼 그때까지 우린 책을 하나도 못 읽잖아요 우린 지금 당장 책을 읽고 싶단 말이에요 춘삼이는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었지 동물들이 자꾸 이렇게 몰려들면 도서관장한테 향전을 듣게 될지 모르잖아? 그런데 그때 아주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 얘들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너희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거야 어때? 자 얘기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가 하면 일주일에 월수금 이렇게 세 번씩 춘삼이가 숲으로 가서 동물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로 한 거야 동물들이 빌리고 싶었던 책을 춘삼이가 차례차례 한 권씩 읽어주는 식이었지 그 대신 동물들은 앞으로 도서관에 찾아오거나 책을 빌려달라고 떼쓰지 않기를 약속한 거야 첫날 춘삼이가 퇴근하자마자 한 손에는 피노키오 또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숲으로 갔지 해가 지면 어두워질 테니까 등불이 필요하잖아 산중턱 어느 숲 속에 꽤 넓다란 풀밭이 넓혀져 있고 한가운데는 춘삼이를 위한 그루트기도 마련되어 있었어 그리고 그 그루트기를 중심으로 청설모 고슴노치 두더지 곰 너구리 여우 멧돼지 토기 노루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 춘삼이는 그루트기에 자리 잡고 앉아 책을 펼치고는 사뭇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어 지금부터 피노키오를 읽어줄 테니 잘 들으셔요 갑자기 저 뒤에서 여우가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지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읽어주세요 아직 시작도 안했다 녀석아 춘삼이가 역정을 내자 동물들은 지죽은 듯이 조용해졌어 춘삼이는 다시 자세를 잡고 천천히 책을 읽기 시작했지 동물들은 금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어 춘삼이가 성질도 고약하고 아주 깡막힌 친구였지만 그래도 책은 꽤 잘 읽는 편이었거든 목소리도 제법 구성지고 말이야 해가 지고 사방이 어둑어둑해지자 춘삼이는 등불을 켰어 동물들도 제각기 편하게 엎드리거나 귓심히 눕기 시작했지 딱 한 마리 곰만 빼고 말이야 곰은 처음부터 맨 앞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 있었는데 자세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어 어찌나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몰라 아무튼 춘삼이는 밤하늘에 별이 빛날 때까지 쉬지 않고 책을 읽어줬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다 모레 수요일엔 어디 보자 그래 보물쌈을 읽어줄 차례군 춘삼이가 책을 탁 덮고 일어서자 동물들은 박수를 쳤어 그런데 그때 곰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러는 거야 저기요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에서 할아버지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안 돼요? 춘삼이는 약간 짜증이 났어 그러고는 지각기 자기 집으로 어슬렁어슬렁 흩어졌지 다음 다음날 춘삼이는 한 손에 보물섬 다른 한 손엔 등불을 들고 숲으로 들어갔어 약간 찌푸린 표정으로 말이야 솔직히 좀 귀찮기도 했지 퇴근하고 푹 쉴 수 있는 시간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야 하지만 동물들하고 약속을 했으니 뭐 어쩌겠어 알다시피 춘삼이는 약속이며 원칙적인 일을 꼭 지키는 사람이잖아 그루터계를 주변엔 벌써 동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 그런데 첫날하고는 다르게 작은 탁자가 놓여있지 뭐야 주연자엔 시원한 물이 가득 담겨 있고 접시엔 산딸기도 소복이 담겨 있었지 또 그루터기 위에는 푹신푹신한 방석까지 마련해 놨어 이게 다 뭐냐? 춘삼이는 기분이 살짝 좋아졌어 곰 아저씨가 갖다 놨어요 동물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지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곰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글쩍글쩍했어 이어서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춘삼이는 곰을 한번 쓱 쓰다듬고는 푹신한 방석 위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어 동물들은 어느새 보물섬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지 다음 다음 날에도 춘삼이는 숲으로 향했어 그리고 주말엔 집에서 푹 쉬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 간격으로 숲을 찾았지 그런데 하루는 퇴근하고 도서관을 나섰었는데 비가 오는 거야 처음에 한두 방울실 떨어지더니 나중엔 주룩주룩 내리잖아 아 오늘은 아무래도 건너뛰어야겠군 춘삼이는 들고 있던 정글북을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어 그런데 그때 곰이 커다란 우선을 들고 찾아왔지 뭐야 할아버지 숲에 천막을 쳐놨어요 춘삼이는 졌다 졌어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 동물들은 아무리 굳은 날에도 어김없이 모였어 태풍이 몰아치는 날에는 장소를 풀밭에서 작은 동굴로 옮기기도 했지 여름이 지나고 가을 찬바람에 불어오자 동물들은 그루트기 옆에 모닥불까지 피어놓았어 춘삼이가 덜덜 떨면서 책을 읽게 할 순 없잖아 아무튼 그렇게 쉬지 않고 책을 읽어주다 보니 어느새 세계명책 동화 전집을 뚝딱 끝냈자지 뭐야 가만 보자 오늘은 뭘 읽어줄까 춘삼이는 서가를 천천히 걸으며 책을 하나하나 훑어봤어 그때 책꽃이 맨 밑에 꽂혀있던 아르고호의 대모음이라는 책이 눈에 띄었지 춘삼이는 그 책을 뽑아 들고 먼지를 툭툭 털어냈어 아주 낡고 오래된 책이었지만 춘삼이는 이 친구한테 굉장히 특별한 책이야 왜냐하면 춘삼이가 젊었을 때 직접 쓴 책이거든 아르고호는 그리스 신화에서 온갖 영웅들이 타고 떠났던 배잖아 춘삼이는 이 배를 자기 이야기 속으로 끌어와 새로운 모음 이야기를 지어냈어 하지만 책은 별로 인기를 얻지 못했지 동화 작가가 되고 싶었던 춘삼이는 이 책에 실패하는 바람에 몹시 실망했었어 그 뒤로 다시는 글을 쓰지 못할 정도로 말이야 이 책을 읽어줘볼까 춘삼이는 한참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아르고호의 대모음을 가방에 집어넣었어 약간 떨리긴 했지만 동물들의 반응이 궁금하기도 했거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풀을 넣고 바람도 잔잔했어 책 읽어줄기에 딱 좋은 날씨였지 춘삼이는 설레는 가슴을 안고 숲으로 향했어 자 오늘 읽어줄 책은 아르고호의 대모음이란 이야기를 한다 춘삼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책을 펼쳐 들었어 동물들은 늘 그렇듯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길을 기울였지 춘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첫 문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쓴 책을 자기 목소리로 읽는 셈이었지 그래서인지 동물들의 표정도 다른 날보다 훨씬 신경이 쓰였어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게 듣고 있을까 지루하게 느끼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어느새 보름달이 둥실도 올라 숲속 풀밭을 훤히 비추고 있었어 그 뒤에 등불을 켜지 않아도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밝았지 아르고호는 다시 돛을 올리고 수평선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책을 다 읽었어 춘삼이는 천천히 책을 덮고 동물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펴봤지 그런데 왠지 표정들이 무덤덤한 거야 맨 앞에 앉아있는 곰 녀석도 눈만 끔벅끔벅 하고 있었거든 재미가 없는 모양이구나 역시 실패작이었어 춘삼이는 책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물을 한 잔 들이켰어 기운이 쏙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지 그런데 바로 그때 곰이 벌떡 일어나면서 춘삼이 발을 꽉 붙들지 않겠어 할아버지 이 책 좀 빌려주세요 딱 하루만 빌려주세요 네? 그와 동시에 동물들이 우르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박수를 치기 시작한 거야 마구 환호성을 지르면서 말이야 와 진짜 재미있어요 최고예요 어떤 녀석은 풀밭을 펄짝펄짝 뛰어다니고 또 어떤 녀석은 괴성을 지르며 팔을 빙빙 돌리기도 했지 반응이 어찌나 뜨거웠는지 몰라 춘삼이는 어항이 번번해졌어 할아버지 제발 불타기에요 이 책 하루만 빌려주세요 네? 딱 하루만이요 곰은 아까부터 계속 졸라댔어 춘삼이는 정말 난처했지 비록 자기가 쓴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도서관 소유였거든 게다가 지금은 세상 딱 한 권밖에 없는 책이기도 했어 다음번에 또 읽어줄테니 이해해주념 하여튼 춘삼이 이 친구 참 고지식하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자기 책을 이렇게 좋아해주는 녀석들한테 하루쯤 빌려줄 수 있잖아 봄은 적잖이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어 그 와중에도 동물 녀석들은 누가 쓴 책이에요? 다음 이야기는 없어요? 하며 계속 환호를 보내고 있었어 춘삼이는 마치 인기 스타인 양 일일이 손을 잡고 인사를 했어 분위기는 점처럼 가라앉을 줄 몰랐지 춘삼이 인생에서 이토록 짜릿하고 행복한 순간은 아마 처음일걸 그때 곰 녀석이 또 팔을 잡고 애원했어 할아버지 제발 딱 하루만 책을 빌려주세요 내일 꼭 들려드릴게요 네? 춘삼이는 곰의 눈동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정말이지 이토록 절실한 표정은 처음 봤거든 천하의 고집쟁이 춘삼이도 마음이 흔들릴 지경이었지 정말 내일 꼭 돌려줘야 한다? 맹세할 수 있지? 예 맹세할 수 있어요 곰은 숲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대답했어 춘삼이는 탁자 위에 있던 책을 짚어 곰에게 내밀었어 춘삼이로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원칙을 어긴 셈이었지 그러면서 곰에게 또 한 번 다짐하는 거야 내일 꼭 돌려줘야 한다? 다음날 곰이 책을 돌려줬을까? 안타깝게도 곰은 나타나지 않았어 춘삼이는 하루종일 곰을 기다리느라 눈이 빠질 지경이었지 하지만 밤이 깊어도 곰은 찾아오지 않았어 다음날 그 다음날도 곰은 보이지 않았지 못된 녀석 책을 들고 도망쳤구나 춘삼이는 동물들과 함께 일주일 내내 곰을 찾아내었어 하지만 숲을 아무리 살살 찢어도 곰은 보이지 않았지 동물들도 애가 타기 마찬가지였어 곰을 못 찾으면 다시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잖아 게다가 춘삼이는 이제 동물들에게 책을 읽어줄 생각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고한 녀석 도둑질을 하다니 춘삼이는 화가 단단히 났어 하긴 도서관 책을 그것도 단 한 권밖에 없는 자기 책을 훔쳐갔으니 그럴만도 하지 춘삼이는 이제 더 이상 동물들에게 책을 읽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어 그리고는 도서관으로 돌아가 문을 쾅 닫아 버렸지 동물들은 매일매일 도서관을 찾아와 싹싹 빌었어 하지만 춘삼이 고집을 꺾을 수야 했나 앞으로 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춘삼이는 도서관장에게 건의해서 주변의 철조망까지 둘러쳤어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말이야 동물들은 철조망에 매달려 춘삼이를 외쳐 부르다가 하나 둘씩 숲으로 돌아갔어 청설모만 끝까지 남아 춘삼이를 애타게 찾았지 할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책을 읽어주세요 네? 하루는 춘삼이가 청설모에게 말했어 곰이 어디 살고 있는지 알아오면 책을 다시 읽어주마 정말이죠? 꼭이요 꼭 이 청설모는 약속의 의미로 새끼손가락을 까닥까닥 하더니 냉큼 숲으로 달려갔지 춘삼이는 청설모 녀석이 곰을 찾을 거라곤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 그렇게 찾아다녀도 발견하지 못한 걸 보면 아마 다른 숲으로 도망친 게 분명하거든 그러면서도 춘삼이는 속으로 청설모가 성공하기는 은근히 바랬던 말이야 다른 책은 몰라도 그 책은 자기가 쓴 거잖아 게다가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잘 쓴 거 같았거든 춘삼이는 어떡하든 그 책을 다시 찾고 싶었어 하지만 일주일 또 일주일이 흘러도 청설모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곰 아저씨가 사는 곳을 찾았어요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청설모가 찾아와 다급하게 소리쳤어 처음에 춘삼이는 청설모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어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었지 녀석은 곰이 사는 곳을 정말로 찾아낸 거야 어디냐 앞장서 오라 춘삼이는 곧장 청설모를 따라 숲속으로 달려갔지 갈대의 언덕을 넘고 눈덮인 자갈 비타를 지나 한참 동안 산을 올랐어 청설모는 두 개의 커다란 바위 앞에 도착해서야 걸음을 멈추었지 여기에요 여기 전에도 왔었잖아 저기 저 수프를 지져보세요 춘삼이는 청설모가 시키는 대로 바위 아래 무성한 수프를 헤쳐왔어 그랬더니 왠걸 바위 틈으로 길이 나 있네 음 이런 곳으로 길이 나 있을 줄이야 춘삼이는 청설모와 함께 바위 틈으로 난 길을 더든더듬 걸어가기 시작했지 그렇게 한참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활짝 열리더니 또 다른 숲이 나타나지 않겠어 바로 그 숲 한가운데 작은 음막이 하나 보이는 거야 저기가 바로 고마서 시내 집이에요 춘삼이는 음막을 향해 살금살금 다가갔지 그리고 살며시 문을 열고는 고개를 쓱 들이밀었어 어둑어둑한 방안에는 곰 두 마리가 세상 모르게 겨울잠을 자고 있었지 하나는 책을 훔쳐간 바로 그 녀석이 또 하나는 녀석의 아내였던 거야 책은 아내의 배 위에 곱게 놓여 있었지 가만 보니 곰 녀석이 아내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던 모양이야 춘삼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책을 살짝 집어들었어 그러고는 자기 품 속에 감추고 다시 뒷그럼줄로 방을 빠져나왔지 그때 청설모 녀석이 속삭였어 아기한테 책을 읽어주었던 모양이에요 춘삼이는 그 소리의 뒤를 한번 쓱 돌아봤어 아닌게 아니라 곰 녀석의 아내를 보니 배가 살짝 불러있는 거야 아기를 가진 모양이군 춘삼이는 곰 아내의 배를 물구러미 바라보다가 살며시 문을 닫았어 할아버지 그럼 이제 약속대로 다시 책을 읽어주시는 거죠 밖을 나오자마자 청설모가 눈을 깜빡이며 말했어 춘삼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길을 걷기 시작했지 바위 틈으로 난 길을 벗어나 눈덮인 자갈 비타를 내려온 동안에도 청설모는 옆에서 계속 쫑알거렸지 그래도 춘삼이는 무슨 생각을 그리도 골똘히 하고 있는지 통 대꾸가 없어 그러다가 도서관에 도착해서야 이렇게 말했지 날이 춥다 눈이 더 쌓이기 전에 어서 돌아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청설모가 철조망에 매달려 소리쳤지만 춘삼이는 냉정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는 도서관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할아버지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을 언제 다시 읽어 주실 거예요 청설모는 눈을 하얗게 뒤집어 쓴 채 한참 동안 소리치다가 밤이 되어서야 울면서 숲으로 돌아갔어 그날 밤 춘삼이는 책상 위에 책을 올려둔 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지 머릿속이 아주 복잡했어 엄마 곰의 불룩한 배가 자꾸 떠올랐거든 어쩌면 곰 녀석은 책을 읽어 주다가 자기도 모르게 겨울잠에 빠져든 건지도 몰라 그래서 책을 돌려주지 못한 게 아닐까 춘삼이는 그제야 곰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어 책을 읽어줄 때도 곰은 걸핏하면 손을 들고는 다시 읽어 달라고 졸라대곤 했잖아 아마 이야기를 잘 외워서 뱃속의 아기한테 들려주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 그래서 늘 맨 앞에 앉아 누구보다 열심히 기귀렸던 걸 거야 춘삼이는 이 생각 저 생각 지적이다가 야르고호의 대모음을 펼쳐 들었어 그리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봤지 뭐가 재미있다는 건지 뭐 솔직히 말해서 그 책은 정말 유치하고 뻔한 이야기투성이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동물들은 열강이 도간이었잖아 왜 그랬을까 혹시 춘삼이가 쓴 책이라는 걸 알고 그랬을까 아니 그건 아닐 거야 동물들은 그저 춘삼이가 읽어주는 책이라면 무엇이든지 재미있게 들어준 건지도 몰라 춘삼이는 밤늦도록 동물들 생각에 잠 못 이루었어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지 눈보라가 무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춘삼이는 외투를 단단히 껴있고 숲으로 향했어 그리고는 갈대 언덕을 넘고 눈덮인 자갈 비타를 지나 두 개의 바위 틈으로 들어섰어 하얗게 변해버린 숲 한가운데 곰 녀석의 음막이 보였어 춘삼이는 눈밭을 해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음막으로 향했지 방안에는 곰 두 마리가 여전히 겨울잠을 자고 있었어 춘삼이는 외투를 벽에 걸고 의자에 툭 걸터 앉았어 그런 다음 엄마 곰의 불룩한 배를 바라보며 책을 펼쳐 들었지 에헴 지금부터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읽어줄 테니 아기 곰은 잘 들으렴 그때부터 춘삼이는 뱃속의 아기 곰을 위해 책을 읽기 시작했어 약간 추워지는가 싶어 난로에 불을 피우기도 했지 하면서 말이야 창밖으로는 쉴 새 없이 눈이 예렸지만 방안은 그저 포근하기만 했어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수삼이는 어김없이 음막을 찾았어 그리고 오주의 마법사 파랑새 행복한 원자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런 어느 날 숲속의 동물들이 하나다시 음막에 모여주기 시작했어 물론 총설모가 제일 먼저 달려왔겠지 다음엔 고수높지 두더지 너구리 여우멧돼지 토끼가 차례차례 음막 안으로 들어왔어 곰 두 마리가 잠자던 음막 안은 어느새 동물들이 가득 차게 됐지 할아버지 아르고호의 대모음 읽어주세요 부탁이에요 동물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어 순삼이는 그의 겨울이 끝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책을 읽어줬어 물론 가끔은 아르고호의 대모음도 읽었지 창피하지만 동물들이 좋아하는데 뭐 어쩌겠어 자 이제 슬슬 이야기를 끝낼 시간이군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자 곰 두 마리는 긴긴 겨울점에서 깨어났더라고 했지 그리고 얼마 후 엄마 곰은 귀여운 아기 곰을 낳았어 동물들이 삥 둘러서서 아기 곰의 탄생을 축하했지 순삼이는 아기 곰을 위해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했어 그게 뭐냐고 바로 아기 곰을 위한 작은 책방이야 곰 가족이 사는 음막 한쪽에 아담한 창고를 지은 다음 자기 집에 있던 책들을 죄다 갖춰놨지 물론 다른 동물들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어 세월이 흘러 은퇴할 나이가 되자 순삼이는 도서관 사서위를 그만두게 됐지 도서관장은 순삼이가 혼자 외롭게 놀고 갈까봐 걱정했어 하지만 다 쓸데없는 걱정이야 왜냐면 숲속에 동물들이 있으니까 말이야 순삼이가 곰 가족 음막 옆에 똑같은 음막 하나 더 지었어 그리고 거기서 하루종일 글을 썼지 아르곱후의 대모음을 다시 써보기로 한 거야 그런데 이번엔 꽤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날마다 동물들이 찾아와 나도 나와요? 내 얘기도 넣어주세요 네? 네? 하고 졸라댔거든 그러다 보니 아기 곰 부터 청설모, 고순노치, 수더지, 너구리, 여우, 밑돼지, 산도끼까지 아르곱후의 대원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지금도 순삼이는 숲속에서 동물들에게 둘러싸인 채 열심히 동화를 쓰고 있어 책을 다 쓰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며 투덜거릴 때도 있지만 내 보기엔 마냥 행복한 표정이야 춘삼 할배가 책을 읽어줄 때 숲속 친구들 표정은 어땠을까 아기 곰에게 책을 읽어주던 아빠 곰의 목소리는 또 어땠을까 나가야 그 가슴 설레는 표정들을 상상하고 느껴봐 어때? 느꼈으니? 아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널 기다리는 엄마 아빠의 표정과 똑같을 테니까 말이야 살다 보면 가슴 설렘도록 간절한 것들을 생긴단다 그리고 그런 설렘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아있는 기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 설렘이 없다는 건 그만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아빠는 내가 설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나길 바란단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어제보다 더 멋진 오늘을 기대하고 새로운 친구 새로운 꿈 새로운 도전을 만날 때마다 늘 설레는 그런 아이 말이야 그래 엄마 아빠도 늘 가슴 떨리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할게 이제 곧 품에 안게 될 널 기다리는 이 벅찬 설렘을 영원히 잊지 않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울리도 하나том ц